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그지같고 꼬롬한 흑막이 있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아빠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 무려 40년 동안 친엄마로 모셨는데 갑자기 재산을 포기하라는 계모 아니 계모인가 원제 40년을 모신 새엄마가 재산 포기각서를 요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인데 현명하신 여러 주부님들의 조언을 얻기 위하여 가장 활성화가 된 게시판에 글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에요. 엄마가 중학생 때 저희 친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헤어지고 새엄마 즉 지금의 외할머니가 들어오셨죠. 그리고 저희 엄마의 형제는 총 3남매에요. 친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사이에 자식이 둘 첫째가 저희 엄마고 둘째가 외삼촌 지금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외할머니 새엄마와 외할아버지 사이에 딸 막내 이모 이렇게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재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고요. 근무를 하던 중에 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외할머니가 남아있는 3남매를 키워주신 거죠. 그렇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친가에서는 외할머니 즉 새엄마가 아직 나이가 젊고 어리니까 애들을 두고 새인생 살라고 권유를 했지만 그걸 마다하고 당신 홀로 3남매를 거둬주셨다고 해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당시 직급이 높은 군인이셨고 집도 남기셨어요. 속초에 있는데 100평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해요. 명의는 3남매 플러스 외할머니 공동명의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삼촌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현재는 외삼촌의 아들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하튼 당신 재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명의를 새엄마한테 다 줘버리면 친자식이 아닌 남매들이 버려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때 당시 친척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일단 외할아버지의 직급이 높았고 남긴 재산도 있는 데다가 이게 또 큰 사고로 근무 중에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연금이 이래저래 꽤 많이 나온다고 해요. 해서 외할머니가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일을 안 해도 홀로 3남매를 키울 수 있는 연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마다 수백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고 현재까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기준으로 40년입니다. 당신 새엄마를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지내왔으며 명절과 생신이면 용돈은 물론이고 한우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거 바리바리 쌓아 보내고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엄마 생일 잘 챙겨주고 이모 자기 친딸이죠. 이모랑 싸운 날이면 여지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 거지같은 얀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욕도 하면서 여느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왔는데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유일한 핏줄이던 동생 저희 외삼촌도 돌아가셨고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배달은 이모와 외할머니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성격이 좀 그래요.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찌해서든 당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외갓집에서 금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아예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이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후 평생 홀몸으로 저와 동생을 키우다 보니까 이래저래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엄마 친정에 도움을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막내 이모는 사업을 하는데 그게 매우 잘 돼서 그때도 지금도 형편이 매우 좋아요. 여하튼 저희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도움 요청하긴 커녕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얼마인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묵묵히 자기 혼자 힘으로 저희 자매를 키워주셨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가게를 하며 운영하고 있어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입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엄마를 불렀고 천만 원을 주셨대요. 작년에 제가 결혼할 때도 불러가지고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을 준 바로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로 너 당장 재산 포기각사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엄마는 너무 놀라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끊었다는데 이게 재산이고 돈이고 다 떠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평생 친엄마를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세상 냉정하게 나는 그거 포기해라 이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쩌겠어요. 이런 힘이 터진 거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유가 뭐가 됐든 절대 포기각사 쓰면 안 된다. 마음도 약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죠. 물론 외할머니가 고마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솔직히 그 재산 저희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그러면 당연히 당신의 큰딸이자 친딸인 저희 엄마한테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하튼 그래요. 그날 이후 계속 연락이 오는 중인데 엄마는 받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이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꽁꽁이, 너희 엄마가 와이리 통화가 안 되냐? 네가 연락해가지고 당장 전화하라고 해라. 엄마 말로는 지금도 하루 20통씩 전화가 걸려온대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았지만 전혀 다르고 너무 낯설다며 무섭대요. 평소 일이 바빠가지고 몇 주씩 연락이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외할머니 당신이 한 번씩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오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일단 동생 결혼하기 전까진 분란 만들기가 싫대요. 저희 동생 결혼하는 거. 참고로 이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 모셔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모는 일단 알았다.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외할머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쭉 잘 지내다가 지금 당신 연세 80도 훌쩍 넘었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왜 갑자기 포기각서를 쓰라는 거야. 게다가 몸도 많이 편찮은 분이세요. 왜 이런 욕심을 부리죠? 돈 필요 없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들 당신 친자식한테만 물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겠죠? 아니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어? 이모랑 저희 엄마 딱 둘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엄마와 이모 사이도 끝장나는 거잖아요. 뭘까요 이게?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해서 이러는 건가요?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니 외할머니 재산 얼마나 있어? 그런데 모른대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건 집뿐인데 이거 내등분으로 쪼개면 얼마 되지도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작은 돈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걸까요? 여하튼 저희 엄마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엉엉 우는 걸 보니까 저도 가슴이 미어 터지고 그런데 말을 할 곳은 없어가지고 여기다 글 써본 거예요. 주절주절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은 저랑 엄마랑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이게 아예 갓난아기 때부터 친엄마처럼 키워준 거라면 이런 요구? 그래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중등 때부터 스무살이면 몇 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다 컸으니까 키우는 게 어렵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꼴깍 하겠다고? 게다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거 아니야. 아니 이 할머니가 죽을 때가 되니까 막 핵가닥 돌았나? 2번 이모 중재 따윈 필요 없고 엄마의 권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거 포기하고 외할머니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님 엄마한테는 유산 상속 권한이 없고 친딸인 이모에게 100% 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마도 외할머니가 죽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본인 명의로 다 바꾸거나 그게 아니면 친딸 명의로 바꾸려는 속셈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포기각서라는... 아니 근데요. 재산 포기각서라는 건 없어요. 집 일부 지분 명의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지분 증여를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쓰니 엄마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절대 안 주고 안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세월이 가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유산 포기각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쓰니 외할머니만 알고 있는 외할아버지의 다른 유산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거예요. 댓글 내가 보기에 이모가 시킨 것 같은데 여든이 넘은 노인네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쓰니 동생 결혼에 천만원 준 걸 이모가 안거지. 2번 포기각서를 써라. 여기서 이미 2년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 쓰니 엄마가 각서를 쓴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마음 굳게 하시고 받을 건 무조건 다 받아내세요. 3번 혹시 다른 재산이 또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알아보세요. 또 변호사 만나가지고 연금 나오는 거 그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싹 다 알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 연금에 자식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아보라 이거야. 만약 있다. 그럼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니까 외할머니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남남이 된 거라고. 아마 그 각서도 이모가 주문을 한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꼼꼼하게 다 알아보시라고요. 이건 100%야. 사업하는 막내 이모가 들쑤신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무서워. 4번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 5년 이상인가 같이 살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가라로 죽기 전 혼인신고해서 유적연금 받잖아요. 그죠? 허니 외할머니가 받고 있는 그 연금은 배우자 몫이 아니라 자녀 몫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알아보세요. 5번 우와 지금 쓴이 엄마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40년 넘게 딸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여하튼 외할아버지의 숨은 재산이 더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또 외삼촌 아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단단히 알아보세요. 6번 상대가 칼을 먼저 뽑았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람만 잃을 것이냐 아니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죠. 분명 말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과 사람 둘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야. 그렇죠. 7번 옛날에 친척들이 아마 집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재산도 자녀들 공동명의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 할매는 그걸 노리는 것 같고 말이죠. 혹시 친딸 사업이 어려워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맞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쓴이 엄마가 친딸처럼 꼬박꼬박 선물 보내고 용돈 보내고 그렇게 할 텐데 안 그래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음침해. 8번 과연 이게 80대 할머니 머리에서 나온 걸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특히 쓴이 이모가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 요즘 불경기라서 그 사업이 어렵거나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아니 설령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이모가 자기 엄마를 설득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 이모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전화 그것도 그냥 피하지 말고 받아도 돼요. 어차피 공동명의라 함부로 팔 수도 없는 재산이고 당신 돌아가시면 그냥 지분대로 받아오면 되는 거요. 9번 재산 포기라는 건 없어요. 유산 포기겠지. 여하튼 이거 쓴이 이모가 범인 같아.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10번 자기 엄마가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대는데 친딸이 그걸 모른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100% 니네 이모가 쑤신 거다. 뭔가 냄새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왜 이러는 건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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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wn